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4일 오후 1시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해양방출을 개시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반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매일 460톤씩 17일간 희석된 오염수를 흘려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130여만 톤에 이르는 저장된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방출한다는 계획입니다. NHK 방송은 이날 방류가 시작된 오염수 처리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됐으며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 허용 농도의 40분의 1까지 바닷물로 희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류 개시 직전 희석된 물의 삼중수소 최대 농도가 리터당 43에서 63백크럴로 측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 기준치인 6만 백크럴과 도쿄전력 자체 제한인 1500백크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으로 매일 해양 방류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치를 넘는 농도가 나오면 즉각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편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 외교부는 이날 강한 규탄의 뜻을 표한다고 비난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뉴욕 일원 전현직 한인단체장들의 모임인 한인단체장연합회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인단체장연합회는 이날 퀸즈 플러싱 소재 산수갑산2 식당 연회장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연합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후 초대회장으로 곽호수 전 뉴욕 한인수산인협회장을 만장일치 추대 인준했습니다. 곽초대 회장은 한인단체장을 역임한 일꾼들이 연합회를 통해 한인사회를 다시 섬기게 될 것이라며 한인사회를 위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특히 연합회는 각 지역과 각계 한인단체장 간 친목과 교류를 확대 단체장 간은 물론 단체 간 상호협력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조지아주 검찰에 출두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고 첫 머그샷을 찍은 전짓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경합지역이었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패배하자 2021년 1월 초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1,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 등 13개 중범죄 혐의로 지난 14일 조지아주 검찰에 퇴임 후 네 번째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에는 특히 마피아 등 조직 범죄를 강력 처벌하기 위한 리코법이 적용됐으며 본인을 비롯해 로디 줄리안이 전 뉴욕 시장 등 측근들에도 같은 혐의가 무더기 인용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 일시 수감되는 형식을 밟으면서 다른 용의자들처럼 범인 식별 사진을 뜻하는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이번 주말부터 열흘간 백투스쿨 판매세 면제가 실시됩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0일 동안 학용품이나 컴퓨터 등 학교 수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6.625%의 주정부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백투스쿨 판매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백투스쿨 면세품목은 연필이나 공책 등 각종 학용품, 물감이나 붓 등과 같은 미술용품, 참고도서, 지도, 지구본 등 교육 관련 자료, 3,000달러 미만 컴퓨터, 1,000달러 미만 컴퓨터 관련 제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장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자 김기훈, 진행의 이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